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1월 18일 월요일이고 장이 끝난지 7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에 앞서 하루하루 조금씩 구독자분들이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구독자분들이 사주시는 커피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중에 제 채널에 오시면 커뮤니티에 매매 내역하고 코멘트들을 쓰고 있으니까 한 번씩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커뮤니티 글은 조회의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그 글을 누군가 봐야 저도 아 보고 있구나 하고 글을 계속 쓸 수 있으니까요.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수부터 볼게요. 지수가 요 며칠 계속 5일선 아래에서 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하락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건 좀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오늘도 좀 크게 하락이 좀 나왔어요. 21선을 깨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 오전에 급격하게 바로 하락을 하고 땡겨주길래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놀다가 위로 쳐주길 바랬는데 조음심시간 넘어가면서 줄줄줄 흐르더니 저가를 깨면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왠지 여기 깬 건 셀트리온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걸 무시하고라도 어쨌든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수가 5일선 밑에 있으니까 5일선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자기 돈을 지키는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떨어지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가 상승할 때는 원래대로 하고 지수가 떨어질 때는 자기 원금을 돈을 더 벌기보다는 잃지 않고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계좌가 상승장일 때 벌고 하락장일 때는 좀 지키고 그 다음에 상승장일 때 벌고 하락장일 때 지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며칠 대장주가 없어가지고 대장주 거래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절반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몇 종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위화 현대위화가 상승을 하고 절반권에 오기는 좀 멀었지만 5일선 밑으로 계속 은봉으로 내려와서 살짝 거래를 했는데 제가 보시면은 떨어질 때 매수하고 좀 더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고 올라올 때 매도를 했어요. 뭐 엄청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하락장에서 이 정도 수익이면 좀 만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종목이 더 있었는데 그게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지금 상승을 하고 떨어지는 와중에서 여기서 한번 반등 나오고 다시 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가를 깼을 때 여기서부터 좀 잡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1차 매수만 되고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끝난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는 이 두 개밖에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다른 종목들은 지금 사들어가는 게 있고 사들어가는 게 매도가 되면은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고 그러면 오늘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의에서 조회 누르고 천억까지 내리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또 오늘도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가 5일선을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10일선까지 깨버렸어요. 지금 그러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 이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냥 이 차트만 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 지수가 이제 며칠 더 떨어지면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룩스 필룩스가 오늘 여기에서 8,500억이 터지고 상한가를 갔네요.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역배열인데 역배열인 상태에서 이때도 역배열이라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여기를 띄워넣어주면서 8,500이나 나왔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건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보고 거래할지 말지를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리 좀 할게요. 1월 18일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잠깐 보면 셀트리온 보다는 저는 셀트리온 시리즈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대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헬스케어가 상승을 하고 떨어지고 반등 떨어지고 반등 떨어지고 반등 또 오늘도 떨어지고 반등을 하다가 5분짱에 또 밀었다 다시 또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를 깨고 또 여기를 깨고 또 여기를 깨고 내려와 준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입틱스 진입틱스는 전날에 상한가가 1,000억으로 나왔고 분봉으로 봤을 때 확 땡기기 때문에 이렇게 땡긴 건 안 한다고 했죠.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유화 현대유화는 오늘 좀 거래를 했던 종목이고 CIS CIS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보고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령주들은 다 건너뛰고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전공도 어떻게 보면 1차 상승, 2차 상승인데 지금 2차 상승인 상태에서 2,700이 터졌어요. 이것도 3일차 거래는 어렵겠지만 절반권으로 다이렉트로 떨어진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종목도 넣어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쪽으로 떠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현대유화는 아니고 오리엔트 바이어 오리엔트 전공하고 똑같이 움직였는데 이건 D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셀리버리도 뒤에서 나왔고 나인테크는 아직 좀 정고점 위치해 있는데 이 나인테크가 여기를 뛰어넘어주는 강력한 봉이 나오면 또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겠습니다. FNC FNC는 그냥 상승을 하고 있고 세트랙아이 세트랙아이는 아니네요. 오상첨단수저도 아니고 칩스앤미디어가 여기서 1,400이 터졌는데 아직까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상승 크게 나오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칩스앤미디어도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내일까지 그 다음에 SM SM은 아니고 SM이 꼬리를 상당히 달았네요. 이렇게 상승을 해줄 때 장중에 이런 종목은 대장주로 고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팜스토리 팜스토리가 지금 여기에서 1,300억이 터졌는데 이것도 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상하가를 갔잖아요. 이런 종목은 안 한다고 했죠. 떼어난 거 아니고 한국파마 한국파마는 1,2,3,4 사연상을 가고 있네요. 이런 종목은 확실히 절반권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알체라는 아니고 순산중공업이 높은 구간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3일차 거리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린케미칼 아니고 MC넥스 이것도 지금 상승한 상태가 아니고 라닉스도 지금 아니고 지니뮤직 지니뮤직도 좀 애매하다고 했죠. 어쨌든 대장주가 누군가에 됐다면 3일차는 끝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절반권을 할지 말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농후바이온도 이렇게 놨는데 조금 애매하고 빅텍 요즘 빅텍에 조금 수급이 빅텍에 거래대금이 조금씩 터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북한 관련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지수가 떨어지니까 빅텍에 조금 돈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참고만 할 뿐 거래를 할 수는 없죠.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오늘의 대장주는 나오지 않았고 필룩스랑 칩스의 미디어가 내일 한 번 더 상승을 하는지 보고 거래할지 말지를 정할 거고 지금 지수가 계속 안 좋아요. 안 좋을 때 계속 말씀드리죠. 비중을 줄이던지 아니면 원래 여기서 사려고 했는데 여기는 패스하고 다음 2차 타점부터 매수를 들어가던지 어찌됐든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을 하루하루 매일 거래해가지고 돈을 매일 따면 좋겠지만 그건 진짜 힘드니까 장이 좋을 때 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이 안 좋을 때는 돈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